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지난 1부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KB홈사이트를 출발하여 1부에서 왔던 길이나 215번 고속도로 길이 아닌 이곳 라스베가스에 거주하지 않으시면 잘 모르시는 길을 따라 썸머린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레드락 캐니언뿐만 아니라 썸머린의 핫한 뉴욕 커뮤니티인 팍스일 입구를 지나서 레드락 컨트리클럽, 다운타운 썸머린 그리고 저희 오피스까지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눈도 오고 영상을 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KB홈사이트가 들어서는 곳은 아직도 집을 계속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빌더들도 역시나 새집을 많이 짓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저의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리치몬 아메리캔 홈스의 Seasons at Sierra Clips나 센트리 커뮤니티의 Grand View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태パ生스의 Seasons at Sierra Clips나 센트리 커뮤니티의 오 Smells entang 자 이제 좌회전을 하면 블루 다이아몬드 길이라는 큰 길이 나왔는데요 160번 국도이기도 하죠 이 길을 따라 쭉 가시다 보면 와이너리가 있는 마을과 온천이 있는 테코파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159번 국도로 빠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참고로 159번 국도로 빠지실 때는 주유할 곳이 중간에 마땅하지 않으니 주유가 충분한지 또 여름에는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핸드폰 연결도 잘 되지 않는 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이 길의 끝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Fox Hills 라는 썸머린의 새집들이 들어서는 커뮤니티가 있는 길로 빠져나가 그 썸머린 동네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눈이 내린 관계로 아마 많은 분들이 구경하러 나왔으리라 예상됩니다 평상시엔 차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자전거를 타거나 하이킹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영상을 감상해 보실까요? 형 tau 오uly 형 형 형 형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나 눈구경을 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네요. 전면으로 붉게 보이는 곳이 바로 레드락 캐니언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살면서 정말 좋은 점 하나는 바로 이런 자연경치가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라도 내리면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멋진 풍경을 감상하러 차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오면 되니까요. 그럼 저희도 잠시 차를 전망대가 있는 곳에 세워서 캐니언의 멋진 모습을 보고 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떠셨나요? 이 캐니언의 모습은 눈 내렸을 때뿐만 아니라 봄에도 여름에도 언제나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썸머린으로 향하겠습니다. 이 길 우측으로는 말을 타고 캐니언을 둘러볼 수 있는 농장도 있고요. 좌측으로는 레드락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종종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 트래킹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또 이 길에는 캠핑을 할 수 있는 레드락 캠핑 사이트도 있고, 여러 숨은 곳들이 많답니다. 클레이 사격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지요. 계속 차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날일 때 차가 몰리면 보시다시피 차도가 1차선이라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 화면으로 왼쪽에 레드락 캐니언 기념 촬영 스팟이 보이네요. 그 뒤로는 멀리, 썸머린 웨스트의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는 커뮤니티가 보입니다. 화면 왼쪽으로 새로운 커뮤니티가 보이는데요. 이미 많은 집들이 들어서 있기도 하지만, 새로 집들이 많이 지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라스베가스의 부동산 인벤토리가 매우 낮아서, 좋은 물건은 잠깐 고민하는 사이 이미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해버리곤 합니다. 자, 이제 썸머린 마을도 들어왔는데요. 이 길을 쭉 따라가시면 215번 고속도로와도 만나고, 레드락 호텔, 그리고 코스트코 등 몰이 있는 곳이 나옵니다. 저희는 그 전에 우측으로 빠져서 레드락 컨트리 클럽이 있는 길로 가겠습니다. 역시나 이 길도 계속 가시면 215번 고속도로 가겠습니다. 또 다운타운 썸머린이라는 몰이 있는 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측으로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 레드락 컨트리 클럽의 커뮤니티 클럽입니다. 저희는 이곳을 계속 통과하여서 215번 고속도로 경계를 또 지나서 그리고 좌측으로 보이는 다운타운 썸머린 입구를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썸머린의 분위기를 느끼시기에 좋은 영상이랍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길은 타운 센터이라는 길인데요. 썸머린의 중심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길을 기준으로 많은 공원과 주요 커뮤니티가 있지요. 이 중심길을 통해 이동하면 저희 벽쇼 하스웨이 썸머린 오피스가 나옵니다. 썸머린에 들어서니 하늘이 점점 개고 맑아지는 것이 보이나요? 오늘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썸머린을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터 제2였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